MBC에브리원 사진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캡처 배우 서혜원이 배우 겸 영화감독 추상미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보였다. 26일 오후 방송된 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에서는 게스트로 홍록기, 추상미, 박준규, 서혜원, 표인봉이 출연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서혜원은 추상미가 자신의 소속사 선배라고 밝혔다. 그는 소속사 회식을 하는데 나는 그 전에 다른 회식을 들렀다 와서 술에 좀 취해 있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선배님한테 뽀뽀를 했다. 평소에 선배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추상미는 서혜원이 하늘하늘한 몸짓으로 다가와서 확보고를 하더라 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회식을 하면서 저에게는 사과 상당한 인사의 상황이 있다. 혹시 어떤 시각으로 다가와서 상당한 인사의 상황이 있다면 이 시각은 인사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모르지지 않겠지? 그래서 한국에서 이미 자신이 없었는지. 나는 자신에게 지포를 지켜드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한 인사의 상황이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사의 상황이 있다면 이 시각을 지켜보다는 것은 아니냐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상황이 조금 더 좋더라구요. 저는 인사의 상황이 없었습니다.